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덩리 사과 과수원 금메 신바람 시골집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집하고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오늘의 매물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덩리에 위치한 과수원입니다. 토지 1630평, 창고부지 130평, 하천부지 1400평 하천 사용료는 연 10만원 미만 사용료 지불합니다. 하천부지가 포함되어서 실제 농사짓는 땅은 3000평 조금 넘습니다. 농기계, SS 분무기 3년 사용, 승용제초기 3년 사용, 고소작업차 1년 사용, 전동운반차 4년 사용, 몸욕 썬머킹 90주, 아리수 450주, 후지후브락스 700주 6년차 정도 되구요 수확량은 2200콘티 정도 됩니다. 토지의 매매가격과 땅주인 연락처는 집하고나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 주세요.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덩리에 위치한 사과과수원 매매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골집 매매 플랫폼 http colon slash slash ziphago.com